안녕하세요 원조사입니다. 바라족이구요. 가장 손도가 좋은건 바라족입니다. 바라족이는 사이즈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가 더 귀한 상태이다 보니까 좀 더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손도가 이렇게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주고 있는 바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맛있죠. 그만큼 맛있는 바라족이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미입니다. 15미짜리고요. 5마리 5만 3천원, 10마리 10만원, 15마리 14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미 다음에 10미짜리 농어입니다. 8미급이구요. 5마리 6만원, 10마리 11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큼직큼직하니까 재수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농어 너무나 맛있죠. 그 다음에 장대입니다. 5마리 5만원, 10미짜리 10마리 9만 5천원, 한 상자 13만 5천원이구요.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 있는 장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도 재수용으로 가능한 거 아시죠? 장대를 드셨던 분들이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대죠.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